1. 떡볶이 여기 왔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일명 떡볶이를 한 번 맛보면 집 근처적으로 떡볶이 맛을 흥미로운 떡볶이 장인 것 같아요 괜찮다 흥미로운 떡볶이 그냥 먹으니까 조금 그래도 진짜 quieren 먹었죠 흥미로운 떡볶이 요즘 mer attractions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말 예쁘네 아 매워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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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달리다 진짜 잠깐만 이거 두 개 더 좋겠는데? 뒤에 다다갑니다 하나 더 더 두 개 더 더 1명 더 더 더 1명 더 더 이거 다 까먹는 거 안 돼? 난 좀 있어 고추냉이 짱 contagion 다음 애 마요네즈 치즈가 불로되는 건 사가입이야 루시가 살짝 불로되고 있는 건 사가입이야 루시 다 불로? lim 대암먹밖에 안 나 약간 결짝 찔리는데 매콤하다 그치? 맛있는但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